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경찰은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동료 교수를 폭행했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이런 경찰의 결론에 대해 서교육감 측은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김제의 지평선 축제를 앞두고 김제시 의원들에게 식비 명목으로 돈 봉투가 전달됐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의회 사무국은 문제가 제기되자 실제 돈 봉투를 주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 7시 뉴스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 7월에 이어 다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렸습니다. 이제 기준금리는 3.0%가 되는데 3%로 올라선 것은 10년 만의 일입니다. 오수호 기자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5차례 연속 인상했습니다. 인상폭은 0.5%포인트, 지난 7월에 이은 두 번째 0.5%포인트 인상입니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3%가 됐는데 2012년 10월 이후 10년 만에 3%대로 올라섰습니다. 미국과의 기준금리 차이는 최상당 기준 0.25%포인트로 좁혀졌습니다. 한국은행 금통위는 높은 물가가 계속되는 가운데 환율 상승이 물가를 더 끌어올릴 수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5.6%였는데 금통위는 앞으로 상당 기간 5에서 6%대의 오름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최근 상승세를 보이는 원달러 환율로 인해 수입 물가가 오르면서 국내 물가도 오를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주요 산유국들이 감산을 결정한 것도 물가 상승 압력 요인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번 금리 인상으로 기업과 가계 이자 부담이 12조 2천억 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경제 성장률은 전망치 2.1%보다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지만 물가와 금융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대부분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 전반의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8월부터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했고 1년 2개월 만에 인상폭이 2.5%포인트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KBS 뉴스 오수호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내년 세계 경제는 올해보다 더 힘들 거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내년 세계 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를 또 하향 조정했는데 유럽 국가들 성장률을 가장 많이 낮춰잡았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고물가와 각국의 긴축 여파로 세계 경기 둔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뉴욕 한보경 특파원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7%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지난 7월 전망치에서 0.2%포인트 또 낮춘 건데 지난 1월에 내놨던 3.8%에서는 1.1%포인트가 내려가게 됐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에너지난을 겪고 있는 유로존의 성장률을 0.5%로 가장 큰 폭으로 낮춰잡았습니다.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은 기존 예측치인 3.2%를 유지했습니다. IMF는 전쟁과 고물가 그리고 세계 각국의 고강도 긴축을 가장 큰 경기 하방 압력으로 꼽았습니다. IMF는 각국 중앙은행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은 현재 속도를 유지하는 게 맞다면서도 속도 조절은 필요하다고도 했습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2.6% 내년은 2%로 예측됐습니다.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국경제설명회에 참석한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현재 위기 상황이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외환위기 가능성은 적다고 내년 우리 경제를 진단했습니다. 복합경제 위기인 거 맞고 또 대부분 소위 말하는 수출을 그다음에 국내 여러 가지 경쟁력이 저하되는 부분 또 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부분에 관해서 저희들도 비상상황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올해보다 내년이 훨씬 더 힘들어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특히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면서 달러 강세는 더 심해질 겁니다. 경기 악화 전망의 힘을 받으면서 뉴욕 증시 나스닥 지수는 올해 최저점을 또 경신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미국 정부가 지난주 삼성이나 SK하이닉스 등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중국에 첨단 장비를 드릴 때마다 심사를 받도록 하는 조치를 발표해 논란이 일었었죠. 일단 1년 동안 이 조치를 유예하기로 했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워싱턴 이정민 특파원입니다. 최근 미국 기업의 중국 내 반도체 장비 수출을 금지한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현지 공장에 대해서는 수출 통제 조치를 1년간 유예했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이런 방침을 공식 통보한 사실이 알려졌는데 해당 업체도 맞다고 확인했습니다. 중국 내 반도체 생산 시설에 필요한 장비를 1년간 미국에 별도 허가 없이 공급받기로 미국 상무부와 협의가 됐다는 겁니다. 당초 미국 상무부는 지난주 미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중국 기업에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를 반입할 경우 정부 허가를 거치도록 하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미국 기업이 아닌 다국적 기업들에겐 건별로 심사를 받도록 했는데 심사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서 삼성, SK하이닉스 같은 해외 기업들에 중국 내 투자나 생산이 막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었습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는 현재 중국 공장의 설비 증설과 노후 장비 교체 등을 진행 중입니다. 미국 정부의 이번 수출 통제 유예 조치는 이 같은 사정을 감안해달라는 우리 업계의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조치로 삼성과 SK하이닉스는 일단 1년은 미국 정부의 별도 허가 없이도 미국 기술이 들어간 장비를 중국에 반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미국이 완전히 중국 내 장비 반입을 허가한 게 아닌 1년간의 유예 기간을 준 만큼 업체들로선 그 안의 해결책을 모색해야 하는 숙제도 안게 됐습니다. SK하이닉스는 보도 자료를 통해 중국과 반도체 제품 생산을 지속할 수 있도록 미국과 원만하게 협의가 됐다면서 앞으로도 우리 정부, 미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국제 질서를 준수하며 중국 공장을 운영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임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의 과거 발언을 두고 야당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민주당 윤건영 의원에 대해 수령님께 충성하고 있다고 한 발언을 두고는 고성이 오가면서 국정감사가 중지되기도 했습니다. 이지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환노위 국정감사에서는 신임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의 과거 발언이 쟁점이었습니다. 과도하게 일부 진영을 옹호한 것도 사실이고, 유튜브를 통해서 노조 활동에 대한 부정적인 목소리를 꾸준히 내기도 하셨지 않습니까? 민주당 국회의원 윤건영이 종북 본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들은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반미, 반일 민족의 수령님께 충성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김 위원장은 표현이 과한 점이 있다며 자세를 낮췄습니다. 하지만 윤건영 의원이 자신에 대해 종북 본성이 있다고 한 말에 진의를 따지자, 그런 측면이 있다고 답하며 정면 충돌했습니다. 윤건영이 종북 본성을 드러내고 있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수령님께 충성하고 있다, 이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까? 저런 점도 있는 측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라서 말씀드리기보다는 문제가 있는 점이 많이 있다. 야당 의원들은 김 위원장에 대한 상의미 차원의 고발을 요구했고, 여당은 청문회가 아니라고 반발하며 국감은 중단됐습니다. 오후에 재개된 감사에서는 야당의 분명한 사과 요구를 김 위원장이 거절하면서 다시 고성이 오갔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하실 의향이 있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추가로? 추가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한편 농예수위 안건조정위에서는 과잉 생산된 쌀의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과거 동료 교수를 때렸다는 의혹은 사실로 인정된다고 경찰이 결론지었습니다. 서교육감은 지난 지방선거 내내 관련 의혹을 부인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는데요. 사건은 이제 검찰로 넘어가 어떤 판단이 내려질지 주목됩니다. 오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전북대 총장으로 있던 2013년 후배 교수를 때렸다는 의혹은 지난 4월 지방선거 후보 토론회에서 나왔습니다. 당시 서거석 후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찰은 서거석 당시 후보의 이 발언을 거짓말로 봤습니다. 9년 전 폭행 사실이 있는데 없다고 허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어겼다는 판단입니다. 폭행 피해자로 지목된 이규재 전북대 교수와 당시 서총장 사이에서 벌어진 마찰이 폭행으로 볼 수 있느냐가 쟁점이었습니다. 처음 경찰 조사에서 폭행 피해를 인정한 이 교수가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받고 흔하고 자주 있는 단순 부딪힘이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접촉의 수준을 폭행으로 본 겁니다. 이런 판단은 경찰이 확보한 사건 당시 진료 내역이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거석 교육감 변호인 측은 취재진에게 피해자로 지목된 참고인이 폭행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경찰이 송치 결정한 건 유감이라며 검찰 수사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오정현입니다. 김재시 의원들에게 돈봉투가 건너졌다는 폭로가 의회 본회의 도중에 나왔습니다. 의회 사무국은 실제 전달까지 이어지진 않았다고 해명했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안승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본회의 신상 발언에 나선 유진욱 김재시 의원. 의회 사무국 직원들이 의원들에게 현금을 나눠줬다는 건데 돈이 출처와 의회로 전달된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 배분에 관여한 직원들에게 책임을 묻고 추가로 돈을 받은 사람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분명히 뇌물일 것이고 그 돈이 들어온 것을 묵인했고 의원들한테 나눠주라고 명령한 사람은 뇌물 공유죄입니다. 김재시 의회 사무국은 축제 직전인 지난달 말 의원들에게 현금 배분에 대한 안내를 한 건 맞지만 실제 지급까지 이어지진 않았다고 해명합니다. 돈의 출처는 축제 집행을 맡은 지평선 축제 제전위원회. 지난 2016년 숙제 현장에서 쓸 수 있는 식권을 의원 등에게 관행처럼 지급해왔는데 식권 대신 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사무국은 의원들에게 나눠주는 역할을 한 건데 일부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하자 이를 철회하고 제전위에 전액 돌려줬다고 밝혔습니다. 전자를 하려고 했는데 현금으로 받는 거는 부모님 말씀하셔가지고 그럼 전세 받지 않는 걸 하자. 비위뿐 아니라 돈봉투 논란까지 이어지며 시의회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이 따갑습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강임준 군산시장의 금권선거 의혹을 제기하기 위해서 회유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군산시민발전회사 2명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들은 지방선거가 끝난 지난 6월 강시장의 금권선거 의혹을 제기한 김종식 전 전북도 의원을 찾아가 변호사비 명목으로 3억 원을 주겠다는 약속과 함께 일자리도 챙겨주겠다는 제안 등을 한 뒤 돈다발 500만 원을 놓고 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내 첫 산악열차가 남원 지리산에 들어온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사업에 반대하는 환경단체가 최근 남원시장과 만났는데 이 자리에서 시장이 한 발언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윤덕 기자입니다. 남원시는 지난 6월 철도기술연구원 산악열차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지리산 도로에 궤도를 설치해 열차를 다니게 하는 사업인데 2026년까지 국비 280억 원을 들여 1km 길이의 시범 노선을 짓고 그 뒤엔 남원시가 추가로 1천억 원을 마련해 총 길이 13km의 연장 노선을 만듭니다. 그런데 산악열차에 반대해온 환경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최경식 남원시장이 예산 부담이 큰 연장 노선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발언을 했다며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환경단체는 또 녹취 내용대로 연장 노선 없이 시범 노선만 추진하면 그동안 홍보한 관광객 유입 효과 등도 누릴 수 없다며 즉각 사업을 멈추라고 남원시를 압박했습니다. 시범 노선만 추진한다면 산악열차 사업 자체가 부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철도기술연구원 관계자는 연장 노선까지 하는 것이 공모 조건이었다며 시범 노선만 추진하면 재공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남원시는 최 시장이 시범 노선만 하겠다는 그런 취지의 발언이 아니었다며 시범 노선 운영 결과에 따라 연장 노선 추진 여부를 결정할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환경단체는 반발했습니다. 환경훼손 논란으로 시작한 산악열차 갈등이 시장 발언을 둘러싼 진실공방으로 이어지며 더 깊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전주시의회 김윤철 의원은 오늘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주 한옥마을 제1주차장 부지에 면세점 등을 갖춘 대규모 복합쇼핑 관광센터를 건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현재 6층까지인 고도 제한을 풀어야 한다며 우범기 전주시장과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반면 이병하 시의원은 우시장이 공약한 전주역 앞 마중길 지하차도 개설에 대해 주변 상인들의 우려가 크고 기술적인 부분이나 예산 확보가 쉽지 않다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8년 전 군산시는 페이퍼코리아가 공장을 외곽으로 옮기면 기존 공장터를 주거와 상업용지로 용도를 변경해 주기로 약정했습니다. 대신 개발 이익 일부를 환수하기로 했는데 환수 조건을 두고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조경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형 쇼핑몰과 아파트가 빼곡하게 들어선 59만 제곱미터 규모의 신도심입니다. 이곳에 있던 페이퍼코리아 공장이 비응도동으로 옮겨가면서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됐습니다. 지난 2014년 군산시는 공장 이전을 조건으로 페이퍼코리아와 약정을 맺어 공업용지였던 이 일대 땅을 공동주택용지로 변경하고 부동산 사업권까지 내준 겁니다. 대신 페이퍼코리아는 부동산 개발 사업으로 얻은 수익에서 공장 이전 비용을 충당한 다음 남은 금액의 51%를 군산시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약정서에 공장 이전 완료 문구 의미를 두고 군산시와 페이퍼코리아 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페이퍼코리아가 2018년 공장 이전과 함께 기존 생산라인 3개 가운데 2개를 팔아버렸기 때문입니다. 페이퍼코리아 측은 낡은 생산라인을 폐기한 것이라며 새로운 생산라인 구축을 마쳐야 공장 이전이 완료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생산라인을 적어도 한 개 라인을 더 증설해서 미니몸 한 30만 톤까지는 가야만 저는 공장 이전이 완료됐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군산시는 새로운 생산라인은 이전 대상이 아니라며 공장 이전은 끝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 매각을 했기 때문에 신규 설비는 회사 측의 부담으로 회사 측의 비용으로 이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페이퍼코리아 측의 주장대로라면 적어도 1,500억 원 정도가 공장 이전 비용에 추가돼 군산시가 받을 환수액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문제는 기존 약정서에는 이런 부분을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없다는 데 있습니다. 이 사모기에 대해서 임의로 매각했을 때에 대한 위약벌이라든지 이런 내용은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지금으로선 양측의 입장이 팽팽해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경모입니다. 최근 독감 의심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유행이 잦아들곤 있지만 겨울철 동시 유행이 우려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어린이와 임신부에 이어 오늘부터는 만 75살 이상 어르신을 시작으로 고령층에 대한 무료 독감 접종이 순차적으로 시작됩니다. 강푸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독감 유행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9월 마지막 주를 기준으로 외래 환자 1천 명당 독감 의심 환자는 7.1명입니다. 일주일 전보다 45%가량 증가한 겁니다. 특히 6살 이하 독감 의심 환자는 외래 환자 1천 명당 12.1명으로 한 주 전 7.9명보다 53% 급증했습니다. 어린이와 임신부에 이어 오늘부터는 만 75세 이상 어르신들도 무료로 독감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70세부터 74세까지는 17일부터, 만 65세부터 69세까지는 20일부터 무료 독감 접종이 가능합니다. 인플루엔자 국가 예방 접종은 지정된 동네 병의원이나 보건소에서 실시하며,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어느 곳에서나 무료 접종이 가능합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만 500여 명으로 완만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응급실에서의 보다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앞으로 응급환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는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그동안은 응급실 진료 전에 코로나19 검사부터 받아야 했지만, 진료가 시급한 환자들의 불편을 감안한 조치입니다. 오미크론 변이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개발된 코로나19 계량 백신 접종은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고령층과 면역저하자 등 우선 접종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2일 2차 접종을 마친 희망자라면, 잔여 백신을 통한 코로나19 계량 백신 접종이 가능합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전북에서는 어제 882명이 코로나19로 확진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전주 329명, 익산 124명, 군산 115명 등이고, 연령별로는 60대 143명, 40대 123명, 50대 104명 순입니다. 전북 지역 코로나19 병상 가동률은 10%, 재택치료자는 3,200여 명입니다. 전북대와 전북대 병원, 전북교육청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오늘 열렸습니다. 새만금 해상풍력 사업에 참여한 전북대 교수의 연구개발비 횡령 의혹 등을 놓고 질타가 쏟아졌는데요. 이종환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합니다. 전북대 국정감사에서는 새만금 해상풍력 사업권을 해외에 매각하려한 의혹을 받는 교수에 대한 소극적인 대처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연구인건비 횡령은 물론, 겸직허가 없이 영리업체 이사를 맡는 등 의혹 투성이인데도 무책임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연구비 인건비 횡령에 대해서 진상을 밝히고, 연구비 환수 및 국가사업 참여 제한 등의 방안을 대학 측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권익위 청년도 평가에서 16개 국국립대 가운데 유일하게 3년째 최하위 등급을 받은 것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김동원 전북대 총장은 연구비 횡령 의혹 등을 받는 해당 교수에 대해서는 윤리위반 여부를 파악 중이며, 청년도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우겠다고 답했습니다. 전북교육청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학업성취도평가 시행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을 물었고, 이에 석어석 교육감은 아이들의 소질과 적성은 다 다르다며, 자율시행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북대 병원 국정감사에서는 의료인력 부족, 장애인 고용대책 등을 집중적으로 따졌습니다. KBS 뉴스 이종환입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전북대 국정감사에서 지방 거점 국립대가 위기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대학 경쟁력 강화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지방 거점 국립대 로스쿨 입학생들의 지역인재 비율 저조, 정시 충원 등급 하락, 정원 미달 가중 등을 예로 들며, 국가 차원의 지원책을 요구하는 한편, 대학에 스스로 노력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북대 김동원 총장은 학생들이 더 나은 여건을 찾아 수도권 대학으로 편입하고 있다며, 이들이 대학을 옮기지 않도록 기반을 개선하고 취업 역량을 높이겠다고 답했습니다. 국민의힘 이태교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북대학교 자퇴생은 모두 3,584명으로, 전국 9개 지방 거점 대학교 가운데 다섯 번째로 많았습니다. 신입생 대비 자퇴생 비중도 2016년 10.5%에서 지난해에는 17.9%인 758명이 학교를 그만둬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원은 지방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종합 청사진을 마련하고 재정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며,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살지도 않는 집에 전입 신고를 하고 가짜 이혼을 하기도 합니다. 아파트를 분양받으려고 한 이런 부정 청약 의심 사례, 올해 상반기에만 170건이 적발됐습니다. 은준수 기자가 자세한 소식 보도합니다. 국토교통부가 부정 청약이 의심되는 사례 170건을 적발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분양한 아파트 단지 50곳을 점검한 결과입니다. 주소만 옮겨 해당 지역의 청약 자격을 얻는 위장 전입 사례가 128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거주하지 않은 주택은 물론 비닐하우스, 상가 등에 전입 신고를 한 사례도 있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충청권에 사는 형제 2명은 수도권 농가로 주소를 옮겼고 일반 공급에 당첨됐는데 이 가운데 1명은 10차례 넘게 청약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무주택 자격을 얻으려고 위장 이혼한 부부도 있었습니다. 주택을 소유한 부인과 이혼을 한 뒤 세 자녀를 둔 남편이 가점을 받아 분양받았지만 국토부 점검에서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혼인 신고 없이 동거하고 있는 남녀는 뱃속 아이로 각각 생애 최초 특별공급, 한부모 가족 특별공급을 받았다가 이번 점검에서 적발됐습니다. 청약 통장의 불법 거래도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파주에서 특별공급을 받은 3명은 청약 통장의 공인인증서를 브로커에게 넘겨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브로커는 이들에게 계약금을 전달하고 권리 포기각서, 무기명 전매 계약서를 요구했습니다. 국토부는 적발된 부정 청약 사례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계약을 취소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은준수입니다. 이번에는 각 시군에서 활동하는 언론사와 함께 지역 소식을 전하는 풀풀이케이 순서입니다. 먼저 간추린 소식입니다. 부안군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목적에 받지 않는 사업에 과도한 예산을 책정하는 등 예산 낭비 논란을 빚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신문을 보면 부안군은 올해 확보한 기금으로 격포항 수산시장 외벽 보수의 7억 원, 공중화장실 한 곳을 수리하는 데 5억 원을 들이기로 하는 등 인구 증대 효과를 기대하기 힘든 사업에 많은 예산을 책정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문은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써야 할 지방소멸기금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행정의 깊은 고민과 주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김제 시민의 신문입니다. 수십만 볼트의 고압선이 관통하는 김제시 서남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이 여전히 강행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신문을 보면 송전탑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공사 진행률은 60%를 넘었고 김제시는 기존 공사비 110억 원에 86억 원을 더해 증설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제시 의원들의 반대와 질타가 이어지자 김제시는 송전탑을 지중화하는 쪽으로 한전과 협의할 계획이지만 쉽지 않은 전망에서 시민들의 관심과 견제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열린 순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됐다가 3년 만에 대면 축제로 열리게 될 순창 장류축제의 경제 효과가 기대된다는 소식입니다. 신문은 연두별 장류축제 현황 처리를 보면 2019년 제14회 축제 때 관광객이 12만여 명 다녀갔고 경제 효과는 60억 4900만 원이었다며 올해도 15만 명 정도의 관광객이 다녀갈 것으로 장류축제위원회는 예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올해 순창 장류축제는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 동안 순창 고추장 민속마을과 발효 테마파크 이론에서 펼쳐집니다. 우크라이나 소식입니다. 주요 7개국 G7은 지난 이틀간 진행된 러시아의 공습을 전쟁 범죄라고 맹비난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재확인했습니다. 러시아의 핵 위협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는 다음 주 핵 억지 연습에 나설 계획입니다. 베를린 김기수 특파원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습 사태를 논의한 주요 7개국 G7 정상들은 러시아를 할 수 있는 한 최대 한도로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민간인을 향한 미사일 공격은 전쟁 범죄라며 푸틴 대통령 등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러시아가 핵 또는 생화학 무기를 사용한다면 심각한 결과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재정과 군사를 포함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화상회의에 참석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의 미사일 공습을 막기 위한 현대적이고 효율적인 반공 시스템 지원을 강하게 요청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의 미사일 공습을 강하게 요청했습니다. 일주일 정도 진행됩니다. 계획된 정례 훈련이지만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실시하는 것이어서 러시아에 대한 경고의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와 관련해 나토는 러시아의 핵 전력을 면밀히 감시 중이고 아직까지 주목할 만한 변화는 없다면서도 결코 방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김기수입니다. 코리엘 등이 발주한 통신장비 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한 혐의로 공정위가 장비업체 3곳에 5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들이 지난 10년 동안 50차례 넘게 담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은 업체별로 지역을 나누거나 서로 순번을 정하는 방식으로 낙찰 예정자를 미리 정한 뒤 투찰 가격을 사전에 협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합의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낙찰자가 얻게 된 이익의 일부를 다른 업체들에게 배분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이 담합한 입찰이 10년 동안 50여 차례에 이르는 것으로 공정위는 보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들의 은밀한 담합으로 관련 장비 분야의 경쟁이 위축됐다며 모두 58억 1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대해 담합에 참여한 일부 업체는 장비 특성상 운용 효율성을 위해 업체들과 협력했다며 담합을 한 것은 인정하지만 부당이익을 취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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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